치킨 뜯으면서 같이 드립니다. 그런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우리 RM도 치킨 뜯고 그냥 맥찬이 하는구나. 다른 분들 동시에 뭐 좋은 해주는 그런 분들 계실까요? 네 저도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인 것 같아요. 저는 슈가형이나 지민이형, 재옥형 또 집에 갔나요? 슈가형 집에 갔다 왔어요. 팀컬? 진짜 많아요. 한 분이 방탄소년단 선배님이시고 1등이 누구에요? 방탄소년단. 2등이요. 방탄소년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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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나중에 이제 저 취향할 때 좀 기쁘신 것 같습니다. 나 어떤거? 나 어떤거? 아티스트 헬스젤이 따로 있다구요? 보면 어떻게 되시죠? 아니 비슷한데 대신에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방탄소년단. 막 이렇게. 아무도 못 들어가죠? 아티스트한테. 네. 실제로 봤을 때 우리 멤버들도 태현이도 그렇고 눈 엄청 크다 생각했거든요. 예예예. 어머니 비눗눈이면 눈이 진짜 커요. 오오오오.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눈이 또 단식장인 거야? 네. 휴가는 치킨도 던져줬는데 뭐 비울도 던져준 거 없어요? 선배님. 맥툴 같나요? 사람에 대해. 사랑에 대해. 사랑에 대해. 사랑에 대해. 사랑에 대해. 이거 좀 짜군요. 알겠습니다. 예. 그래요. 자. 그럼. 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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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거죠? 업소영 냉장 마시는 왕초보. 왕초보. 왕초보와요. 해커스톡. 왕초보영어. 해커스톡. 왕초보영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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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해커스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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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유진이 추천합니다. 단 걱정 없는 홀리세스 세밀 커피맥스. 콕콕콕 거짓말 듣고 시원한 척 콕콕콕 콕콕콕콕